1. 이병 2. 이병 2. 이병 너희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다. 이봐 너 이름이 뭐야? 이병 김민규 내 놈 이름 따위 전혀 궁금하지 않다. 니가 물어봤잖아. 새들에게 인간의 이름은 필요 없다. 모두 까치와 까마귀를 통일한다. 다음 다음 이병 다음 네 이병 까치 성이 없잖아. 다음 얘 이까치 아니 이병 이까치 넌 까마귀야. 다음 이병 조 조 조 조 조 까치 내가 너희들 소대장이다? 지금 너희가 가장 신경써야 하는 건 딱 하나. 너희들의 선임이겠지? 그리고 자랑은 아니지만 너희 선임들 성격이 무지 더러워서 사정대의 쓰레기라고 불리거든. 그걸 이렇게 해맑게 얘기한다고?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선임을 선택하게 해주겠다. 생활관 문구를 청구해서 원하는 생활관으로 들어가라. 단 명심해야 될 것은 한 번 선택한 생활관은 두 번 다시 바꿀 수 없다. 뭐냐 이건? 안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아무 생활관에 들어가도 응? 바보가 아니고서야 저런데를 들어갈리가 와 여기 끝내주네? 거기 들어가려고? 어? 족같이다 같이 들어갈래? 이런 데는 안 들어가는 게 정상이라 어? 여기 들어올거냐? 네!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지만 나갈 때는 나가 아니라고! 뭐야! 아악! 마지막으로 아악 아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